전쟁 기념 사업회가 6.25 전쟁 덴마크 병원선인 뉴틀란디아호의 모습을 최초로 컬러 영상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전쟁 당시 한국인의 생활상도 담겼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쟁 기념 사업회가 6.25 당시 덴마크의 의료지원 활동과 한국인의 생활상이 담긴 컬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덴마크는 6.25 의료지원국 중 병원선을 파견한 유일한 국가였으며 8.500톤 규모의 화물선을 병원선으로 개조한 뉴틀란디아호는 종합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해상종합병원이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6.25 전쟁 덴마크 참전용사 티켓 클라렌티우스 게르츠가 컬러로 촬영한 11분 분량의 영상이며 영상에는 뉴틀란디아호가 인천항에 정박하는 모습, 헬리콥터로 부상병을 수송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1953년 당시 모내기와 쟁기질을 하는 모습 등 다양한 생활상도 담겨 있습니다. 뉴틀란디아호는 유엔군 부상병 5천여 명과 민간인 6천여 명을 진료했으며 국립의료원 설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보건의료발전에 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전쟁기념사업회 유튜브 채널과 전쟁기념관 오픈 아카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